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우리가 공연이나 레코딩의 환경을 떠올리다 보면 분명히 필요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시뮬레이터인데 뭘 시뮬레이터 하냐면 캐비넷 시뮬레이터 하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앰프 세브를 시뮬레이터 하고 캐비넷을 멀티팩터에 달린 거 있잖아요 4 곱하기 12 곱하기 1 그걸 고르잖아요 뒤에 뭐 열렸냐고 고른데 그건 그냥 조금 흉내를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장비를 통해서 시뮬레이팅을 진짜 실제로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멀티팩터 상에서 거기서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거쳐서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한 건 애초에 사운드 자체가 시작 자체가 디지털이란 말이죠 시작 자체가 앰프 시뮬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시뮬럴 캐비넷 시뮬럴을 거치면서 그냥 비슷한 사운드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출신 성분 자체가 아날로그 앰프 헤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운드가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캐비넷 시뮬레이터 없이 우리가 앰프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받았을 때 캐비넷을 통해야만 나오는 소리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소리죠 물리적인 소리예요 말 그대로 진짜 물리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담긴 소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앰프 마이킹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캐비넷 사운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다 대는 거니까 캐비넷에다가 대서 스피커 앞에다 대는 거죠 결국에는 마이킹이라는 건 캐비넷 사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락이나 이런 곡들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이제 레코딩 세션 분들이 와서 연주를 하실 때 대부분 하드 레코딩을 직접 한단 말이죠 거의 보통 다이렉트로 쏘죠 그냥 캐논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뭐 우리 들어갈 때 컴프레스 하나 거치고 그런 식으로 풀이 살짝 거친 다음에 이제 하드 레코딩으로 들어가는데 가끔씩 이제 장르에 따라서 앰프 마이킹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앰프 마이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물리적인 어떤 양감을 마이크로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항상 문제는 뭐냐 앰프 마이킹을 해서 의미가 있을 정도로 레코딩 현장에서 그 앰프를 그거를 쓰려면 캐비닛이 실제로 크기가 상당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마이킹을 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저 똘똘이 같은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죠 더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건 오히려 특별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험적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앰프 마이킹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인 양감을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캐비닛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건데 좀 덩치가 있어야죠 그거 한번 나르려면 그게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없어 잘 잘 없죠 자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캐비닛 이만한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앰프 헤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렌지 같은 것도 보면은 타이티로 막 이런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헤드를 갖고 갔을 때 이제 공연장에 가서 그 캐비닛에다가 그냥 연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런 경우엔 괜찮은데 우리가 그걸 갖고 레코딩을 갔을 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갔을 때 이걸 다이렉트로 뽑아내는데 내가 공연장에서 듣던 그 캐비닛에서 그 사운드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비슷하게 내줄 수 있는 캐비닛의 심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애초에 우리가 앰프 헤드를 쓰는 이유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나가는 장비가 있다 그럼 그건 안 쓰겠지 당연히 아날로그를 통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옵션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비닛의 시뮬레이트를 해주는데 캐비닛 역할을 해주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캐비닛을 갖다가 마이킹을 하느니 차라리 얘를 가지고 뽑으면은 그 앰프 헤드에서 다이렉트로 뽑혔을 때 나오는 소리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멀티 이펙터에서 그 캐비닛의 시뮬레이트를 거쳤을 때 나는 그 밑단 없는 소리를 벌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앰프 헤드가 있으나 다이렉트로 녹음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 양감의 아쉬움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뭔가 그런 앰프 마이킹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으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던 분들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걸 아까 찾아보다가 이게 뭐 프리앰프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봤는데 없는거에요 전원이 없는거죠 전원이 없어요 아니 이런게 이 크기의 패시브일 수가 있어? 이랬는데 캡이넷이었던거죠 이게 캡이넷은 패시브죠 패시브죠 네 패시브입니다 우리 저렇게 스택형으로 캡이넷에 전원 꼽는 장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저 스택형 앰프를 보면은 앰프 전원을 가지고 그냥 전달을 하는 역할인거죠 캡이넷은 그러니까 얘가 그 캡이넷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앰프 로드인거에요 그냥 이렇게 들어 여기 딱 보시면은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기타를 꽂아 놓고 앰프 헤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헤드에서 일로 나온겁니다 일로 나와갖고 프롬 스피커 아웃풋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프롬 스피커 아웃풋 이렇게 돌려갖고 볼게요 프롬 스피커 아웃풋 우리 지금 이쪽으로 들어간거구요 그리고 이제 쓰루가 있어요 쓰루 투 라이브 스피커 라이브 할 때 이쪽으로 뽑아도 되나요 캡이넷 캡이넷 가능한거구요 밸런스 다이렉트 아웃으로 지금 저희가 믹서로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이 믹서 사운드를 듣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있는 것만으로 사운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아웃 헤드폰 아웃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돌려서 이렇게 놓구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트레벨 여기서부터 마이크레벨 마이너스 30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마이너스 10 에서부터 라인 레벨 4 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 디아이 레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여기선 가능하구요 그라운드 리프트 가능하구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사운드를 잡고 험캔슬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 두가지 기능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캐비넷의 성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백 오픈백 빈티지 캐비넷 이게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 갖고 할 수 있는거 이외에 나머지 그 큼지막한 여러 옵션들을 저런 큼지막한 캐비넷 없이 이해로 할 수 있다 이런거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거죠 특히 갖고 있는 앰프헤드가 뭐 고가에 그리고 고출력에 막 100와트 150와트 이런 앰프헤드일 때 그럴 때는 진짜 캐비넷을 쓰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캐비넷을 안 쓰자니 앰프가 아깝고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사용기를 좀 보니까 그에 만족하고 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다들 그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앰프헤드가 고가인데 뭔가 얘를 지금 제대로 못쓰고 있는거 같다 생각이 들 때 괜찮게 해야 됩니다 43만원이구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믹서 사운드입니다 마샬 클린톤부터 해보죠 마샬 소리를 여기로 이렇게 해드니까 좀 신기하네요 느낌이 EQ도 다 먹죠 지금 트레블이 조금 없고 베이스 조금 자 마샬 게인 게인이 지금 7인데 네 빈티지 게인 정도 네 네 네 다시 해볼까요 이게 클로즈백이구요 오픈백 오오 빈티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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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장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믹스에서 나오는 소리라는게 신기한데요 네 어 잘 만들었네요 오 괜찮네요 진짜 오픈백을 하면 열리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크로즈백 오픈백 확 열리죠 네 네 이런 느낌 잘 만들었네요 신기하네요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고출력의 그런 기타를 만났을 때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익스플로러를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듣고 나서 이게 얘를 거치지 않고 앰프에 대해서 믹서로 바로 들어가면 어떤 소리 나는지도 들려드릴게요 뾱뾱 고속력 기타구요 고속력 기타구요 게인 더 넣어볼까요 네 저 어때요 거기서 듣기에는 앰프 소리 같아? 그냥 우리 항상 듣던 케빈의 마이킹한 소리?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이번엔 이제 앰프 실제로 정말 케빈의 소리입니다 네 여기서 아까 우리 클린톤 한번 들어볼게요 제로 들었던 거 기태처 주시죠 네 마샬 클린톤 클린톤이요 클린톤이 확실히 실제 케비넷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나? 기분 탓인가? 어때요 그쪽에서 모니터 하기에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오히려 이쪽이 더 깔끔하다 그렇게 했죠 잡더러 온 것도 네 그게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잡음도 안 들어가고 좋겠다 그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말 물리적인 어떤 이런 압도적인 쏟아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네 되게 적절한 뭐랄까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 크기 대비 성능비 그렇게 크성비 크성비 뭐 그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저 앰프헤드에서 믹서로 바로 가는 소리를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재밌는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앰프헤드가 여기 와 있죠? 네 앰프헤드가 리벌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리버브 소리 봐 오 리버브 소리가 나는구나 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생한 앰프헤드가 여기 와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제일 처음에 들으셨던 게 우리 이 메사부기의 캡플론 사운드 그 다음에 실제 캡이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나갔을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운드 이게 다이렉트 박스도 거치지 않은 그냥 진짜 생 예 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앰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믹서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냥 여러분들 모니터 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실생활에서도 저거 할 수 있어요 노래방 가갖고 그 마이크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일렉트리 기타를 꽂고 쳐 보세요 아 맞아요 그 소리 납니다 그 소리 납니다 저 옛날에 그거 전축에다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지 똑같은 줄 알고 다이렉트 박스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니까 네 내가 하여튼 해볼게요 클립 뜨는 거 봐 이 소리 납니다 이 소리 게임넣어 볼까요? 게임넣어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그냥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얘를 중간에 거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다시 한번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얘를 인에다가 딱 꽂고 인에다가 꽂고 그리고 그냥 했습니다 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하나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다이렉트 박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하고는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박스는 먹기 좋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고 다이렉트 박스는 그냥 이렇게 좀 먹기 좋게 소화 잘되게 죽을 만들어서 주는 거고 얘는 그야말로 정말 캐빈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진짜 그냥 회를 떠갖고 이렇게 캐빈의 시뮬레이터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앰프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를 요걸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얘가 하나 있을 뿐인데 바로 이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JCL 2000인데 이것보다 더 고급 헤드 갖고 계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만 있으면 뭐해요 이거 진짜 진짜 처치곤란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살리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캐비넷을 앰프 헤드 위에다 놓는 새로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캐비넷 클론의 줄임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캐비넷이 앰프 헤드 위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주객 정도로 보통은 캐비넷이 앰프 밑에 있죠 네 이렇게 오늘 캡클론의 필요성과 그리고 캡클론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우리는 저기로 녹음이 됐잖아요 괜찮네 녹음이 됐으니까 저기 저 뭐지 시청자분들이 더 확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는 스피커가 우웅거려가지고 네네네 그냥 난 똑같은데 막 이랬는데 오히려 건우가 가장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는데 아 잘 이해하고 있고 시청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캡클론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아 좀 한줄평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아우르는 한줄평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날로그 AI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AI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필요한 상황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아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앰프레드를 구발시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도 있고 분명히 캐빈에 큰 거 갖고 계시는데 집에서 못 치죠 그쵸 여기다가 헤드폰 헤드폰 끼고 그러면 그 소리 크냐면 그쵸 그냥 마이킹에서 듣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아 좋죠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비싼 편이기는 하지만 얘가 감당하는 앰프헤드의 급대를 봤을 때 사실 비싼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요즘 오버드라이브가 막 40 몇 만원 하는데 그렇죠 네 캡틀론 가격은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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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수 있고요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좀 들어요 점수를 가변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점수를 가변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이것때면 이것때면 이건 뭔가요 8.5에서 9.5 나는 8.5인데 앰프 진짜 좋은 거 갖고 있으신 분은 9.5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평균 8.5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또 특수한 또 시뮬레이터 점수는 처음 받아보네요 고득점을 받아갔네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 뭐야 이거는 막 이랬거든요 사실 파워 꽂는 데가 없어갖고 야 이거 뭘로 불이 안 들어오냐 이런 게 패시브일 수가 있어 이러는데 패시브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타임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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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hip원 없이